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 팔을 이쪽으로 숨겨요. 이렇게 숨겨요. 이렇게 숨기면 여기다가 이제 기무를 하실 거예요. 약간 이제 탄수함으로 이렇게 연결해져요. 이렇게 길로틴 같이. 여기에서 몸을 들어서 엉덩이 사이로 가면 손이 들어가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손이 들어가요. 그냥 여기서 들면 손이 안 들어가고 몸이 구부러지면 안 들어가고 엉덩이 들고 들면 이 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손을 찔러서 여기다 팔을 이렇게 팔짱을 딱 껴. 손을 같이 잡아요. 이렇게. 잡고 이쪽 팔꿈치 밑으로 들어 올려요. 이렇게 여기로. 당기면서 들어 올려요. 이 팔 여기 걸려 있으면. 그랬으면 이 손을 엉덩이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어서 넣자마자 몸을 또 꼬부려요. 이렇게. 꼬부리면 손이 깊게 들어가요. 이렇게 팔짱을 딱 껴요. 이렇게. 그냥 여기 잡아요. 이렇게 손바닥끼리 잡아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붙이고 손바닥을 딱 잡고 당겨요. 여기다 딱. 이 맞물리는 부분을 여기 봐야돼요. 이쪽 팔꿈치에 들어올리는데 엉덩이 살짝 빼면 돼요. 엉덩이 살짝 빼면서 들어올려요. 이렇게 매달리고. 당기고. 들어올리고. 엉덩이 빼서. 엉덩이 살짝 당겨요. 이렇게. 여기 가서 팔을 숙이면. 힙을 높게 들고 손을 이 안으로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서. 몸을 구부려. 이렇게. 그러면 손이 깊게 들어가요.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같이 잡아. 이렇게 멍키브를 딱 잡고. 이 몸에. 맞물리는 부분이 몸에. 이렇게. 이렇게. 닫고 나서. 이 팔꿈치. 이 팔꿈치를 들어 올려요. 그러면 이 팔뚝에 들어 올리고. 이렇게. 나한테 이걸 당기고. 들어올려요. 여기. 여기. 여기 한번 시작.